열펀케임머만들 반갑습니다 열펀케임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C컬펌을 할 거에요 그래서 일단 앞전에 어떤 시술이 됐던 무엇을 했던 간에 경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 진단 젖은 상태에서 보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거기에 큐티 끝이 얇아요 그래서 모발 끝으로 갈수록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3에다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은 하셨지만 또 곱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C2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모근에서 모발 중간까지는 C2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젖은 모발 상태에서 하시는 거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쭉 경계선 없이 네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컬테스트 해볼게요 자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의 모발 특성상은 곱슬이 있지만 큐티컬증이 얇아요 그래서 상처를 잘 입는데 제가 1차 연하로 했는데도 환원제가 부족한 거에요 이럴 때 많은 미스들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피카에 미친 연하 파워 서프닝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C1 네 저희 피카에선 C1이 강곱슬 펌제에요 pH 9.5 짜리에 파워하고 오일을 미스 했습니다 요렇게 잘 저어주시는 거에요 그래서 2차 연회 때 깊숙한 연하를 보셔야 돼요 깊숙하게 여기서 손상이 있고 데미지가 있다 그래서 약하게 보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우리 고객님 오늘 C컬펌을 할 건데 제가 한번 확실한 연하 깊이 볼 수 있는 열펌에 있어서 저희가 실패 보는 게 뭘까요 1차적인 거는 연하에요 연하에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 pH 9.5 짜리 강곱슬 펌제를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피카에 연하는 피카에 연하법은 굉장히 쉽고 빨라요 그래서 미친 연하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미친 것처럼 네 어때요 반짝반짝하면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데미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네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연하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C컬펌을 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살아야 예뻐요 또 우리 고객님 디자인 제가 할 때도 뿌리를 살려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피카에 롱 아이롱으로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네 이렇게 길게 뜨신 다음에 자 요거를 얇게 이렇게 떠주세요 네 이렇게 길게 길게 해서 90도 각도 판넬 90도 각도로 들어 주시고요 자 처음에 13mm로 네 롱 아이롱 13mm로 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여기서 이렇게 살짝 빼주세요 요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저는 17mm로 더블로 살리고 있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더블로 뿌리를 살리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45도 글로브가 45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또 90도 각도에서도 또 한번 이렇게 뜸을 들여 주시면 네 굉장히 네 아주 극대화 된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쭉 빼시면 네 롱머리에서 길잖아요 길면서 자연스러운 각도로 해서 뿌리가 사는 거예요 여긴 많이 살고 여긴 점점점점점 그렇죠 네 요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세 파팅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눠서 우측 먼저 가겠습니다 네 우측 판넬입니다 우측 우측 파팅에서 보시면 조금 더 루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같이 두 판넬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좀 더 탄력 있는 컬을 얻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요 세 파트로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세 파트로 나누고요 호수도 한번 이렇게 작은 호수 조금 한 단계 내려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분이 건조가 되면 폴리로 한번 이렇게 살짝 분사를 해 주세요 자 수분은 물로 분사를 하시는 것보다 폴리를 분사하시는 게 모발도 건강해지고 또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빗질 한번 해 주시고요 22mm입니다 22mm로 C컬펌 할 거예요 자 수분 끝까지 한번 이렇게 건조해 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연예인 덮개요 덮개 아이롱을 딱 잡으시고요 자 쭉 당겨주세요 네 요렇게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러면 볼륨매직처럼 쭉 당기면서 결도 잡아주고 윤기도 잡아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아이롱하고 빗하고 이렇게 딱 붙이세요 C컬펌이에요 그래서 자 천천히 자 층이 약간 질감 처리하다보면 층이 약간씩 틀리니까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C컬펌이에요 네 한 바퀴 정도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잡혀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려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곱슬기가 펴지면서 네 윤기도 내주고 탄력도 잡아주고 결도 좋아지고 네 수분도 빨리 건조가 돼야 여기 끝이 부스스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윤기 올라오시는 거 보이죠 네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윤기가 이렇게 달이면 쫙 올라와요 네 요렇게 해서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이렇게 해서 C컬펌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한단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쭉 19mm로 해볼게요 19mm 딱 잡으신 다음에요 자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어때요 결이 잡히나요 자 다시 한번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잡고 쭉 당기시는 거예요 어우 재밌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이건 첫 뜸이 아니라 수분이 건조가 돼야 하지만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우리 고객님 오늘 C컬펌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도 잡고 네 컬도 잡아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으로 뜸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싹싹 다려주세요 네 윤기가 쫙쫙 올라옵니다 곱슬을 동시에 결을 펴면서 그러니까 머리결을 피면서 네 윤기도 내주고 탄력도 있는 웨이브를 얻기 위해서는 연예인 덮개가 필요해요 자 요렇게 빨리빨리 또 건조가 돼야 되겠죠 아이롱에서 수분이 남아있어서 건조가 되면 머릿고 모발이 끝이 거칠어져요 근데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빨리 건조가 돼야지만 탄력 있고 윤기 있는 네 요렇게 볼까요? 윤기 있는 네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도 데미지가 없어요 깨끗하게 네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판넬 마지막 세 번째 판넬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 덮고 쭉 당기시면 오! 너무 재밌어요 결도 잡히고요 빨리 스피드하게 와인딩도 할 수 있고 수분도 빨리 건조가 되고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연예인 덮개에요 덮어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르시고 돌돌돌 C컬이에요 C컬 펌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윤기도 많이 나고 네 벌써 건조가 됐네요 스피드하게 빨리 건조가 돼야지만 예쁜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두 개로 나누면 조금 더 컬이 루즈하게 나올 것이고 세 파트로 나누시면 컬이 조금 더 탄력있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입니다 첫 번째 판넬 자 22mm에요 자 수분 건조 한번 쭉 해주시고요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연예인 덮개 아이롱을 잡고요 쭉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결이 볼륨 매직처럼 쫙 잡히면서 네 예뻐요 쭉 동시에 볼륨 매직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잡으신 다음에 제가 컬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보이시나요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죠 자 시컬펌이에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싹 가려주시는 거예요 덮개 아이롱을 싹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려주세요 또 싹 이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끝이 거친데 이렇게 싹 다리면서 펴져요 펴지면서 윤기도 많이 올라오면서 컬도 강한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어때요 롱 아이롱에서는 왜 필요할까요 롱 아이롱이 수분이 아이롱에서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환원제도 날아가기 전에 빨리 와인딩 끝나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컬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거칠지도 않고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네 끝이 괜찮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반짝반짝반짝 반짝한 거 네 이렇게 해서 덮개 아이롱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좌측에 두 번째 판넬 또 넘어갈게요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겠죠 두 번째 판넬은 19mm로 제가 디자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신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볼륨 매직처럼 결이 잡혀요 자 잡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일명 쭉 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 왔죠 이 상태에서 빛을 딱 아이롱에다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시컬펌 할 거예요 네 자 끝이 네 다 들어갔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끝부분이 거친 부분을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돌돌돌 자 또 다려주고 컬이 굉장히 탄력이 있으면서 윤기도 많이 나요 원자님들 덮개 아이롱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빨리 또 아이롱에서 수분이 있으면 머리 모발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딱 해주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되면서 윤기가 반짝반짝반짝하고 올라와요 네 우리가 컬도 탄력이 있어야 되고 윤기 있는 머릿결을 얻어야 이게 좀 더 아름다운 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볼륨매직 같은 그런 결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쭉 당기시면 보이시나요 볼륨매직처럼 결도 펴지면서 윤기가 쫙 올라와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시컬펌 22mm 네 자 이렇게 해서 쫙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덮개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네 돌돌돌 자 또 잡으시고 네 무조건 아이롱 먼저 이렇게 와인딩이 되면 수분이 빨리 빨리 날아가야 돼요 네 그래야 윤기 있고 혈도 탄력이 있습니다 네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첫 번째 판넬 19mm 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한번 쭉 해주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딱 잡으신 다음에요 연예인덮개 덮개 아이롱 피카에 효자 매뉴얼이죠 쭉 당겨주세요 네 어머 결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게 네 쫙 잡으신 다음에 자 또 쭉 확실하게 결이 잡혀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시컬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고객의 모발은요 끝에가 굉장히 거칠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와인딩 하시면 또 거칠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을 딱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거친 부분을 다리면서 컬을 탄력있게 만들어주면서 수분도 빨리 건조되게 해주는게 우리 덮개 아이롱 피카의 연예인 덮개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수분이 벌써 건조됐어요 그러면서 컬도 탄력있게 붙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뒤에 하나 19mm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두 번째 판넬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또 19mm 에요 자 수분 건조 천천히 해주세요 자 수분 건조 천천히 하신 다음에 덮개 연예인 덮개에요 덮개 아이롱을 딱 잡으시고요 쭉 당겨주세요 어머 이거 결 잡히는 거 보이나요 반짝반짝하게 네 어우 멋있어요 자 잡으시고 쭉 당겨주시면 볼륨 매직처럼 결도 잡히면서 윤기도 많이 나요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아이롱을 아이롱과 빗을 딱 붙이신 다음에 또 연예인 덮개로 활용해서 또 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 고객님 모발이 끝이 거칠거든요 근데 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려주는 거예요 윤기가 막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릴까요 쭉 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그러면 컬이 굉장히 탄력이 있으면서 윤기로 많이 나요 네 여기에 수분이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덮개 아이롱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펼쳐서 더 빨리 수분이 날라가야 컬이 탄력이 있으면서 윤기 있는 컬을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촥 어때요 그 다음에 얘를 끝을 보시면 예 하나도 거침이 없어요 그냥 반짝반짝반짝해요 네 요렇게 반짝반짝해요 네 요렇게 해서 또 세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 판넬입니다 세번째 판넬은 제가 2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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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자 수분 건조 한번 끝까지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약간 곱슬기가 있는 모발인데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쭉 펌이에요 너무 재밌죠 네 피카에만 있는 테크닉입니다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볼륨 같은 이 윤기나는게 보이시나요 네 볼륨이 이렇게 생겨요 생기면서 윤기도 잡아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시컬펌 네 자 22mm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자 또 끝을 다려주는 거예요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덮개 아이롱이 이렇게 활용이 많아요 네 아이롱에서 윤기를 내면서 탄력있는 컬을 얻는 거는 우리 덮개 아이롱 밖에 없어요 네 수분이 빨리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아이롱에서 수분이 건조가 안되면 어떻게 돼요? 부스스하게 돼요 네 요렇게 네 오우 탄력 윤기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건조 한번 싹 이렇게 끝까지 해주세요 수분건조 하셨죠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 피카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볼륨이 윤기가 말도 못하게 올라옵니다 쭉쭉 올라옵니다 자 쭉 펌입니다 쭉 피카에만 있어요 이 테크닉 자 자 C컬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마지막이죠 22mm로 제가 하고 있는데 자 요렇게 올라왔어요 우리 고객님 모발이 끝이 거칠거든요 그런데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네 자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싹 다려주세요 또 잡으시고요 싹 다려주세요 그러면 컬이 탄력있으면서 윤기가 쫙쭉 올라오면서 다려주면서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건조가 돼야지만 더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빼시면 우측에 하나 둘 세개예요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개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한개 요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또 완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시컬펌인데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그죠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요 뿌리가 많이 살아야 이 포인트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시컬펌 또 완성했습니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